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받은 한국히프라의 노현동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양동 관련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감히 초유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양동연구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초유관리의 중요성과 섭취량 평가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들으시기에 히프라는 부종병 백신이나 PRRS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또 백신 회사의 수의사가 초유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회사 재판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조발성 설사를 예방하는 대장균 백신이라든지 고데텔라에 의한 비진행성, 입직성 비염을 예방하는 AI 백신이라든지 이렇게 초유의 면역을 통해서 자돈을 방어하는 백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초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초유 섭취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지막으로 초유를 어떻게 섭취량을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유 섭취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먼저 돼지의 면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이제 면역에 대한 정의부터 저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면역을 선천성 면역과 그리고 이후에 항체를 형성하는 획득 면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창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체에 따라서 물론 수동 면역의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은 다르게 되지만 스스로 항체를 형성하는 획득 면역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자돈의 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동 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에서 이러한 수동 면역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돼지의 태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의 태반은 형태적으로는 고르게 육모막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재성 태반이면서 구조적으로는 상피 육모막 태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태반은 보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 말 이렇게 초유의 관리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동물들에서 관찰이 되는 태반 구조인데요 육모막과 자궁 내막 상피 조직이 마치 저희가 손가락 깍지를 낀 것처럼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신 중에 모체의 항체가 태아한테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자돈들은 항체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겠고요 즉 태어나자마자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를 해야 생존에 필요한 방어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체가 초유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알아야 될 텐데요 공부해보기 위해서 한번 초유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유즙 생성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단계 이렇게 임신 90일에서 105일 영에 시작이 되는 유즙 생성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유선의 분비 소낭이 발달을 하면서 저지를 합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농장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돼지가 돼지이지만 돼지처럼 과비하면 안 된다 임신도는 특히나 과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젖 생성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 유즙 생성 1단계에 임신 말기 사료가 과도하게 되면 지방이 침착되면서 초유 생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즙 생성 2단계를 보시면 2단계가 해당하는 시기는 임신 말기와 분만 직후의 짧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뇨 성분이 활발하게 합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분비 소낭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 간 결합 이게 평소에는 이제 치밀한 상태로 닫혀있게 되다가 살짝 틈이 생기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유즙 생성 2단계에서 상피세포 사이에 간극이 생겨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틈새를 통해서 면역글로블륙을 포함해서 혈청의 삼출물들이 유선으로 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자돈도 이야기를 할 때 생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초유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자돈도 역시 소장의 상피 조직이 살짝 열리는 상태가 있다 이렇게 심일한 결합이 깨지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이 모돈에서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유의 분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초유의 독특한 성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모체의 양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돼지의 유즙 생선 2단계에서 즉 임신 말기에 분만 직후에 활발하게 합성이 된 성분들이 분비가 될 텐데요 초유의 결과 상유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면역글로블린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과거의 모체의 양체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면역세포입니다 초유의 두 번째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항체들 뿐만 아니라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같이 자돈한테 전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유의 백혈구 함량은 한 10배 7승계 정도 밀리미터당 이렇게 돼서 상위의 10배 정도 달한다고 하고요 백혈구 포함되는 호중구나 대식세포, 림프구 이런 세포들이 초유율을 통해서 항체와 함께 자돈에게 전달이 됩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모체에서 미리 활성화된 T림프구 이런 것들이 자돈의 아직은 미성숙한 T림프구의 작용을 보상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자기 본래의 엄마한테만 흡수가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저희가 초유 섭취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유 남는 양들을 얼려놨다가 다른 자돈들한테 먹이는 그런 관리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관리에서는 사실 면역세포는 온전하게 전달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균 물질 역시 초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륜의 과당류라고 하는 PMO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MO는 영어로 좀 복잡하게 써있지만 3개에서 10개 정도의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로 최근에 과거에는 돼지가 아닌 소 쪽에서 우유 쪽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가 돼지에서도 최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90가지 이상의 PMO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PMO들의 역할은 역시나 초유 분비 시점에 가장 높은 농도로 분비가 되면서 신생자돈의 잠정막에서 병원체가 부착하는 것을 막는 그런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PMO가 작용하는 이런 부착을 방해하는 작용들이 유익균에는 선택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장인자입니다 성장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내지는 밑에 보시면 엑소존이라고 하는 소포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포들의 마이크로 RNA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얘네들의 역할은 자돈한테 전달이 돼서 소화기관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수동 면역 관련해서 이해양체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다면 초유에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있구나 해서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유의 중요성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체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면역글로블린의 농도도 떨어지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쉽게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폐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 섭취의 효과를 일단 농장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돈에 최소 한 마리당 200g 이상의 초유를 섭취시키게 됐을 때 폐사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초유의 장기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하게 됐을 때 같은 주량에서도 체중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한번 이렇게 벌어지게 된 체중 차이가 역전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연구에서는 자돈 두당 320g까지도 초유를 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양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이제 최근에 더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과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산성 모던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PSY 30도 이상의 농장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모돈의 번식 능력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지만 과연 도뇨의 성분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0년 차이로 80년대와 2010년대 이렇게 도뇨의 성분을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유전력이 개선되면서 번식 성적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초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산자수에 따라서 초유의 총 생산량과 그리고 자돈이 1두당 돌아가게 되는 초유 섭취량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으면 물론 초유 생산량이 일부 늘어나게 되지만 중요한 두당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충분한 초유 섭취량을 초유를 생산할 수 있는 모돈의 비율은 그냥 통상적으로 높아도 80% 정도에 불가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더 초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초유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초유 섭취량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늘릴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차입니다 모돈의 산차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초산 모돈들 산차가 낮은 대지들에서 상대적으로 모체 행황체들이 적게 전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차가 많이 높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이렇게 이유전 폐사율과 한복의 목당 이유체중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2산에서 4산 저희들이 흔히 경제 산차라고 얘기를 하는 모돈들에서 성적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초유 생산량 자체도 보게 됐을 때 2산에서 3산 사이에 속하는 모돈들에서 생산량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유 생산에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종합화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2산에서 3산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 산차라는 개념을 포함을 해서 뭐 이렇게 2산에서 5산이라고 하는 경제 산차 모돈들이 전체 동군의 50%가 되게끔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종돈 회사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2산과 3산 초유 생산량이 많은 이런 모돈비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특정 산차를 높이게 된다고 해서 그 산차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양군장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갱신율이 저희 권장하는 비율보다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갱신율을 좀 가져가시면서 이상적인 계단식 구조 산차를 유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이 높은 초유 생산량이 많은 2산과 3산을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산차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유도 분만과 초유 생산의 관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분만 시간대별로 죄송합니다 분만 시간대별로 유도 분만을 한 개체들과 하지 않은 개체들에서 초유 내 지방 함량을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체온 유지나 특히나 신경계의 발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유도 분만을 한 개체에서 많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유도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룹관리나 배치관리 시스템에서 주 관리 요일이나 시간대에 분만을 유도해서 사산률을 낮추고 또한 이제 자돈 손질 등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동안 이제 유도 분만 하는 농가들에서 생시체중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포함을 하셔서 이제 유도 분만의 장점과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됐을 때 재반되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농장은 무조건 유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전두수를 다 하겠다 이런 관리는 조금 이제 적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돈 체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모돈을 이렇게 뚱뚱하다고 다 돼지를 돼지처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양관리 컨설턴트 분들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시면 항상 모돈을 적정 체형으로 유지해서 관리해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초유에 관련해서도 초유의 생산량이 모돈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2.5에서 8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에 사류량이 과도하게 되는 경우 초유 생산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체형을 측정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모든 체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유관 평가 방법이고요 이렇게 돼지 엉덩이 공둥이 부분 반씩 접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BCS3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유관 평가 방법이고 내지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돼지 등 뼈를 눌러서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압박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장 현장에서 많이 시행하시는 등지방 측정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편하게 농장에서 등지방이 몇 미리인지 딱 표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마지막 늑걸과 승모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영상에 함께 볼 수 있는 등지방으로 등지방 측정기로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등지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돼지 등각기입니다 모든 등각기 해서 체형에 따라서 등각기가 벌어지거나 좁아지는 이런 것들도 농장에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후보돈들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옆구리나 가슴둘레 측정하는 테이프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가 농장 현장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기타 또 이제 모돈의 체장이나 체복을 평가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내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카메라 어플로 찍게 되면 얘가 몇 킬로인지 알려주는 이런 기술들까지 시그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있는 것 자체가 모돈의 체형 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임신기의 사료 급여에 대해서 말기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료 급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임신 말기에 물론 생시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사료를 급여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과도하게 됐을 때 필요한 부분보다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총산대비 폐사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유할 수 있는 모돈의 비율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 말기에 사료를 무조건 제한하면 능사냐 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CY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총, 초유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충분한 사료를 급여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룹 그리고 제한적인 사료를 섭취한 빨간색 그룹 보시게 되면 초유 생산량의 차이가 나고 자돈 두 당 돌아가게 되는 초유 양, 섭취량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말기에 생시 체중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료 증량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임신 극후반기 내지는 분만 초기에 별도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되면 임신 말기 비만이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전환기 사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전환기 사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탑드레싱 형태로 전환기 사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에서 다 적용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문제인 이후 전후에 폐사율 관리 이제 좀 이제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중요한 모돈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즉 이제 임신 극후반기와 분만 극초반기 필요한 전환기 사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봄직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좀 모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자돈들이 섭취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초유를 섭취할 수 있는 자돈의 활력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돈들 체중 때별로 분만 이후에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이제 작은 돼지들이 이런 온도 변화를 좀 크게 겪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돈의 활력이 초유 섭취량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은 많은 논문들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따라서 분만 직후에 신속하게 자돈을 건조시켜주고 온도 관리를 보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자돈한테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온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도 많은 부분들에서 온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연결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분만사 환경을 점검하실 때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또 이제 그냥 예시로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분만사 환경을 자돈이 초유를 많이 섭취하게끔 만들어볼까 하는 것을 하나 예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그림 사진에서 보시는 브로덕트의 직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브로덕트 자체도 환기량이 이렇게 70 CF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자돈한테 이제 유속이 공기 유속이 높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 이제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m per sec 정도 이하의 유속이 나오려면 직경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으로 내경이 이제 한 10cm 이상은 돼야 자돈한테 영향이 없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예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역적인 내용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만큼 자돈의 초유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순서로 초유 섭취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돈이 이제 초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모돈 산차 관리라든지 체형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많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돈의 온도라든지 신생자돈의 신속한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충분히 초유를 많이 만들고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과연 자돈들이 제대로 초유를 섭취를 했는가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섭취 방법을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좀 간편한데 대신에 초유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정도만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초유를 섭취했는가 하는 정량적인 평가까지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인 평가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체온 측정이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후 자돈의 직장체형을 이렇게 재보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변화 추이를 참고를 해서 초유를 많이 섭취한 자돈과 그렇지 않은 자돈들 체온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적외선 온도 측정법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한 개체에서 약 2.5도에서 4도씨 정도 체온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평가 방법이 되겠는데 평가 방법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초유를 섭취했는지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중 측정입니다 체중 측정은 공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후 24시간의 체중과 생시체중의 차이를 구해서 초유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비교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얼만큼 먹었는지도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돼지들의 호흡에서 포함돼서 나오는 수분이나 똥오줌으로 배설되는 수분량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뒤에서 설명드릴 정량적인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농장에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역의 원장님께서 한번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때는 이제 평가 섭취량을 섭취량 평가를 이런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분만 이후부터 내가 이제 체중을 측정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그리고 분만 시점의 체중 그리고 측정 시점의 체중 이렇게 변수들을 곱하고 나누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가장 문제라고 하면 조금 번거롭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돈들 채용을 두 번씩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고 분만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면역글로블린 용적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돈, 갓 태어난 자돈의 혈액에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면역글로블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후에 초유로 섭취하게 되면 면역글로블린들이 이제 단백질로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원심분리를 해서 가라앉은 침전물들의 길이를 재서 얼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면역글로블린이 얼마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실 예를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역글로블린 용적률을 이용해서 산차별로 초유 섭취량이 다르다라는 부분과 여기 보시면 분리포유로 했을 때와 일반포유로 했을 때 이렇게 분리포유로 하면 초유 섭취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면역글로블린 용적률로 계산해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한 가지 향기점이라고 하면 모돈의 원래 이제 면역수준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산돈들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초산돈들 같은 경우에 항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양이 많지 않고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돈이 항체가 적어서 자돈이 이렇게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항체 검사를 통한 초유 섭취량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체형 항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을 때 자돈에서도 초유를 섭취한 이후에 항체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됐을 때도 조사를 해보게 됐을 때도 이렇게 모체의 항체 수준에 따라서 이행항체 섭취량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학회에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항체에 대해서 다 가능한 내용은 아닐 테고요 돈단독 항체를 이용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PRRS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PRRS 같은 경우에는 태 중에서 임신 중에도 태아에서 감염이 돼서 태아가 스스로 항체를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자돈한테서 측정된 항체가 과연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얻어진 항체인지 아니면 감염에 의한 항체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돈단독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돈단독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모든들한테 백신을 현재 다 실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독중에서 태아한테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유자돈에서 검출이 된 돈단독 항체는 다 모돈한테서 이행항체로서 흡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돈들과 모돈들의 항체를 항체가를 대조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돈 한 마리당 자돈 세 마리씩 채혈을 하게 되고요 자돈을 채혈하는 인령은 일주령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환경 중에 돈단독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행항체 외에 본인이 형성하는 항체들이 없게끔 일주령의 자돈들을 채혈하게 되고요 하나 이제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양자 보내기를 하지 않은 즉 증간 사이즈의 자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차양자를 심하게 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좀 적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교과서대로 산자수가 많은 복에서 적은 복으로 이런 식으로 큰 돼지들만 이동하는 그런 양자 보내기를 실시하는 농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돈과 자돈들 항체가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보시기 편하게끔 각 모돈마다 자돈의 항체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보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자돈의 초유 섭취량을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돈의 항체가 대비 초유 섭취를 잘한 자돈의 항체가가 높았던 그룹 즉 초유 섭취를 잘한 그룹 반대로 모돈의 항체가가 높은데도 자돈에서 항체가가 낮은 그룹 즉 초유 섭취를 잘하지 못한 그룹 이런 식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점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만사의 초유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점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농장을 여러 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점수화가 가능해서 농장별로 어느 농장에서 제대로 초유 섭취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유 섭취하는 방법 자체가 좀 생경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들을 한번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성적인 방법들 같으면 공통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편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료용이 저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초유로 얼만큼 먹었는지까지는 평가가 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방법들 물론 이제 면역글로블린 용적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돈단독 항체를 이용한 이런 항체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돈단독 항체 검사를 통해서 초유 섭취를 하시는 그런 것을 해보실 농가가 아직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돈단독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을 텐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져서 이런 간편하고도 정확한 초유 섭취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유는 자돈의 면역뿐 아니라 성장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초유가 생성되는 과정이나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초유를 섭취를 잘 못하게 된 개체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돈들이 유전력은 많이 높아지면서 번식 성적이 많이 높아졌지만 초유 자체는 굉장히 과거와 다름없이 한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자돈들한테 분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체별로 초유 섭취량을 충분히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초유 섭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모돈 체형 평가 뭐 산차 관리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를 이제 시행하시는 게 아니고 초유 섭취량을 높인다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시행해주셔야 되는 관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면서 상담을 해보면 자라시는 농장과 반면에 성적이 떨어지시는 농장들 차이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지식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 유일한 차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항들을 하나라도 관리 사항들을 지키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초유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알았지만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초유 섭취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들이 없거나 아니면 약간 한계성이 있는 방법들이었는데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초유 섭취량을 평가하실 수가 있고 그 방안으로 돈단독 항체 검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환기 사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조사하시면서 발표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과정에서 이 전환기 사료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슬라이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저도 이제 전환기 사료를 직접 써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슬라이드 상의 내용들이고요 이제 분만 임박해서 분만 전후에 굉장히 모든 영향적으로 서포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과연 임신기간의 임신돈 사료와 포유기간의 포유돈 사료만으로 극복이 커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환기 사료 필요성을 생각하는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사료를 급여하는 급여 프로그램을 보게 됐을 때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임신 말기와 분만 초기까지 사료 급이 중량 자체는 쭉 유지가 돼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임신돈 사료와 포유돈 사료의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아미노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환기 사료가 급이 돼서 말씀드렸던 초유 생성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